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전직 대통령 모욕 조기 수사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분 물타기 용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전 사위가 취직하여 대통령 부부가 딸 가족에게 지원하던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계산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씌울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의 발상은 정말 가당치도 않는다며 이것도 이원석 총장의 퇴임 기념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충성 선물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수사가 자그마치 4년째다. 4년 동안 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 하나 내지 못한 검찰이 뇌물 운운하며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고 하느냐며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괴자 추적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안겨주기 위한 물타기 수단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야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로 고개를 조아리기 바쁜 검찰의 굴종적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선봉대를 자처하는 검찰의 무도한 작태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한 여권의 강한 비판과 사과 요구에 대해 민주당 상금부대변인을 지낸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살인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유관표명 정도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할 필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희 국장의 극단적 선택 책임 소재에 대한 설전을 벌이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고 말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과 성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1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 마수에 출연한 서영주 소장은 저도 그 청문회의 장면을 봤는데 송석준 의원이 좀 고약하게 도발을 했어요 라며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의원이 발언이 맞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300만원짜리의 명품 디올백을 받았는데 그걸 권익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 받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25년 동안 권익위에서 본인의 모든 삶을 걸고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분이 그것을 말을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말하자면 심리적인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딴 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게 서 소장의 주장입니다. 서 소장은 그러면서 본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괴감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받지 않았다면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라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실은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본인에 대한 살인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서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지 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절한 사과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유감 표명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 권익위원장을 지낸 당신의 책임은 없냐는 식으로 도발하니 거기에 대응하다 거친 언사가 난 것이다.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살인자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소장의 말입니다.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 돈, 나랏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을 벌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 저격 사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늘이 도왔다. 구사일생이다. 이거 조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뉴스가 곧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가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뉴스가 야기할 파장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뉴스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이 되시면 당연히 투자로 연결하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저격 사건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시장이 바뀌었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보방위 산업,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제조업 등 제가 고른 트럼프 스웨주 섹션별 탑픽 파이브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별된 총 20개의 종목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트렌드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8월에서 10월에 대박이 날 겁니다. 아직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두 발 빨라야 남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을 때 가격이 오르기 전이고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놔야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에는 중요한 타점과 이슈 그리고 근거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문자에는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이후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매수나 매도시기가 오면 최소 하루 전에 문자를 보내드려서 여유있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에 있는 종목들과 신호들은 100% 상승 예정이고 또 100% 무료입니다. 대신 제가 바라는 것은 수익 보신 다음 잊지 마시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이것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식으로 보내드렸는지 단타 종목 예를 들어드리면 제 키임증권 잔고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슈에 팔고 공포에 살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죠? 지난번 글로벌 폭락 직전에 전부 매도를 하고 폭락 후에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저렴해진 종목들을 다시 매수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모시고 저를 믿고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도 저만큼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과대 낙폭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처럼 뉴스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문자를 장전에 보내드립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전날 오후 7시 12분에 저에게 뉴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월 14일 그 다음날 8시 30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한참 전에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매하게 시초가라든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2,9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일 10% 이상 수익시 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90원 이탈시 손절하시라고 손절가도 넣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KBI 메탈 8월 14일 이날이었죠. 장 시작 전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2,900원 이하 매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저를 믿고 2,900원에 매수를 걸어놓으셨던 분들이라면 100% 매수를 하셨겠죠. 10시 30분에 3,285원 자 그러니까 1시간 30분 만에 10%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걸어놓으셨던 분들이라면 10% 이상 수익이 낮췄겠죠.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못하셨더라도 다시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 5% 이상은 수익을 얻어 가셨겠죠. 불과 이게 1시간 30분 만에 얻은 수익이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단타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당일 매매 단타 문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거나 시용을 쓰시면 안되고요. 그날그날 용돈벌이라든지 일당 벌이한다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면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받으신 문자나 똑같이 문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제 전화번호에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그 다음날 장 시작 전에 단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타 문자를 받으시고 수익이 나시면 여러분들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텐데요. 이분처럼 감사 인사도 좋고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이분처럼 수익이 나시면 제 유튜브 채널로 한 번만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단타 정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얻으셔서 기뻐하실 때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유망업종 자료와 20개 종목을 받으시려면 문자에 트럼프라고 보내주시고 매일 단타 정목 정보를 받으시려면 뉴스 예약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타 종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니까 둘 다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받으시려면 트럼프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받으시고 매매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확인도 하실 겸 또 잘 만나 검증도 하실 겸 정보만 받아보시다가 괜찮다 싶으실 때 그때 비로소 보내드린 정보를 토대로 작게 투자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는 건 아니죠. 자식들도 힘든데 기댈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차트나 뉴스를 보는 눈과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과 흥공은 아주 작은 우연과 인연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제안과 권유를 받으시면서 실망도 하시고 다 사기꾼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뭐야 뉴스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주식광고네 하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지나쳐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상처와 사기를 당하면서도 이번 것은 진짜 기회일 거야 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진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작은 인연이지만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구한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너나 해서 돈 벌지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처럼 거액을 움직이면서 수백 수천 퍼센트 수익을 올려드릴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근사한 한 끼 식사나 일당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이번 트럼프 관련 주식처럼 제가 몇 달씩 준비해서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여행 정도는 가질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이 목표가 아니게 됩니다. 저 또한 오직 돈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트레이더의 산보다도 유튜버로서 제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이면서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정보만 드리는 거라 리스크도 없는데 단지 의심이나 문자 보내는 게 귀찮다라는 이유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